지금 영상 켜놓고 갑자기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디폴트? 파산?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빠 공마입니다 공마님 혹시 디폴트 값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며칠 전에 책을 읽다 보니까 디폴트 값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인상적이어서 멀쑥이 싹 들어왔는데 혹시 디폴트라는 말이... 지금 영상 켜놓고 갑자기 물어보는 게 어딨어요? 디폴트? 파산?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러시아 디폴트 그래서 파산이란 영어가 있고요 또 찾아보니까 퇴직연금에 무슨 디폴트 옵션 이런 말도 있는데 원래 디폴트 값을 찾아보니까 컴퓨터 영어더라고요 아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어떤 변수가 없으면 미리 정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디폴트 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도 그냥 정해져 있는 값 본인이 무슨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해 놓은 값을 디폴트 옵션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컴퓨터 영어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해 놓는 거죠 근데 왜 디폴트를 물어보셨어요? 우리 인생도 디폴트 값이 어떤 의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정해 놓은 디폴트 값에 따라서 불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의미심장해지죠 부자들은 디폴트 값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게 미리 설정을 해 놓은 거죠 인생의 목표가 두 네 이게 된 거죠 건강 행복 풍요 그럼 이제 각자가 정해 놓은 대로 사실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음... 저의 디폴트 값은 뭘까요? 공빠님의 디폴트 값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공빠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검소하게 살자 그럼 누가 들으면 또 공빠 때문에 지금 돈을 번다 그냥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조용하게 책이나 보고 살자 그랬는데 나를 또 속세의 여자로 맡으세요 공빠님 덕분에 유튜브도 이렇게 하게 되고 열심히 살게 됐죠 근데 또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보잖아요 공빠님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독특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재미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딱인데 이런 제가 이제 성견 지명을 가지고 권유를 드린 거죠 유튜브 덕분에 재미있고요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우리 실버타운 가서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은 저희를 친구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 서양식으로 따지면 나이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친구 요즘은 어르신들 전화번호도 이제 많이 알게 돼가지고 제가 가끔 전화하거든요 그러면 막 언제 또 올 거냐고 하고 마치 이제 동생이나 자녀쯤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언제 또 놀러 올 거냐고 막 이러시고 좋은 분들 너무 많이 알게 된 거가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공빠님 덕분에 제 디폴트 값을 수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디폴트 값의 의미를 다시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가 자기 개발 그다음에 경영 비즈니스 관련 책들을 많이 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디폴트 값 설정 돼 있는 거 그 덕분에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빠TV 주제가 노후에 어디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잖아요 노후에 행복하기 위한 다양한 디폴트 값을 미리 설정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서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공빠 내의 어떤 디폴트 값을 알아버리셨을 것 같아요 아 저 부부는 행복하게 사는 게 디폴트 값이구나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부부싸움도 할 때도 잘 해야 되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나요 저희가? 우리 영상 보시면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똑같죠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게 인간인 이상 성인 군자도 아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부부싸움을 몇 번 해보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정해 놓은 그 디폴트 값이 있잖아요 소개해 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어떤 것들을 정해 놓았죠? 우리가 세 가지를 정해 놓았잖아요 일단 하루 이상은 넘기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극단적인 단어나 표현은 하지 말자 그렇죠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들은 쓰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는? 까먹었어요 아니 세 번째는 그거잖아요 화해를 바탕으로 싸우되 무조건 화해를 바탕으로 한다 기본은 네 이렇게 디폴트 값을 한정 해 놓으면 뭐 부부싸움도 덜 할 것 같고요 하더라도 더 빨리 서로 관계가 회복되겠죠 그래서 이 디폴트 값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제가 떠오르는 것이 저희가 영상을 올리고 댓글들을 주시면 열심히 보잖아요 댓글 중에서 저한테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던 게 저희가 실버타운을 소개하는데 어떤 어르신이 우리가 자녀들 옆에서 자녀들 손자들 봐줘야지 어떻게 이기적으로 부모만 쏙 빠져서 실버타운에 가서 편하게 사느냐 이런 댓글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실버타운 들어가는 건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들어가는 거다 부모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나쁜 거다 저도 참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디폴트 값은 자녀죠 그렇죠 희생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마땅치가 않은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그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무한정 그런 희생만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오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베풀지만 또 그렇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느냐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기대와 어떤 원망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인간으로 지구성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 아닌가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봄빠님은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일 중요한가요? 그러면 부부싸움은 안 하겠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뭔가 손상받는다는 그런 느낌 그게 사실은 전문 영어로 에고가 손상된다고 표현하겠죠 만약에 공파가 다 깨달았어 그러면 참나와 합의를 돼 있기 때문에 화날 일이 전혀 없죠 그럼 공파는 완전 신인거지 신 부처님? 성인군자 근데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자기 가족주의로만 살고 그건 현대에서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나서 6.25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죽고 죽이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 내 새끼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요 물론 나 자신이 소중하고 내 삶의 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가족 말고도 돌봐야 되고 챙겨야 될 사람들도 있고 다른 세상도 있고 이렇게 넓히고 가족만 바라보던 자녀들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조금 다양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고 노후를 보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바쁘고 힘든 그런 시간이었다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자신의 전성기를 맞을 때잖아요 나는 내 인생의 디폴트 값을 뭐로 설정해 놓았었나 그럼 지금 이 순간 내가 남은 여생을 살 때는 어떻게 디폴트 값을 설정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파TV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디폴트 값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